안녕하세요 소소한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서의 저서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우정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아주 훌륭한 고대의 자기개발서이기도 하죠.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총 10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정이라는 주제는 8건과 9건에 나옵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서는 우정의 기본 조건을 정의하는데 우정은 두 사람이 선의를 교환할 때라고 정의합니다. 무생물처럼 선의를 가질 수 없거나 한 사람만이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정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서는 우정의 기본 조건을 전제한 후 3가지 우정에 대해 말합니다. 첫번째는 유용성의 우정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어떤 좋음 때문에 서로가 친구가 되는 사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겠죠. 주로 노년의 많은 우정이라고 말하는데 높은 사회적 주의나 인정이나 평판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대와 친하게 지내는 우정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번째는 쾌락의 우정입니다. 젊은 세대의 많은 우정 혹은 사랑의 형태를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도 빠르고 친구의 길을 그치는 것도 빠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령 상대방의 재치있는 말 때문에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재미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쾌락의 우정은 성품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에게 얻을 것이 있거나 유쾌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죠. 이런 친해는 만일 상대방이 그전과 달라지면 쉽게 사라지는 우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완전한 친해, 완전한 우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한 우정을 선한 사람들의 친해로 서로 닮은 사람들의 우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서로 선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좋은 것을 바라는 참된 의미의 우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우정은 흔하지 않고 많은 시간과 친숙함을 요한다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금을 함께 먹은 후가 아니고는 서로를 알 수 없다 라는 속담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마 짠 소금을 함께 먹은 후 나타나는 갈증에 대체하는 모습에서 상대의 성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한 우정을 로맨틱한 관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그만큼 힘이 들다는 표현이겠죠.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는 우정이 완전한 우정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런 친구와 함께 경험하고 추억을 만들어가며 성장하는 것만큼 바람직한 삶은 없을 것 같네요. 사실 지금 우리는 세 종류의 우정을 모두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나에게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도 분명 있을 테고 같이 재밌게 놀려고만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있어주는 진정한 친구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친구가 있다면 감사하고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